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셜커머스에서 입점해서 딜을 진행하는 쇼핑몰의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소셜커머스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산보류액인데요. 이 정산보류액은 보통 판매대금에서 수요를 차감한 후에 관련된 정산대금을 입금해주는 오픈마켓이나 다른 피지사와 좀 다르게 정산대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을 정산을 보류해서 보류해서 나머지만 정산해주고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정산대금을 한꺼번에 입금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셜커머스의 정산보류액에 대해서 대표적인 소셜커머스인 쿠팡과 티켓몬스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쿠팡인데요. 쿠팡 중에 주별정산을 선택했다고 하면 주차정산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주 정산대금이 한 주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주 정산금액에서 30%를 정산보류액으로 입금을 보류하는데요. 이 금액의 활용도는 실제로 배송지원 페널티나 추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차감하고 지급해질 목적으로 정산을 보류해두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마다 30%씩 정산액을 보류한 다음에 총 한 달 해당 월에 판매가 다 종료된 시점에 최종 정산액이라고 해서 정산보류액을 빼놨던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티켓몬스터인데요. 티켓몬스터도 쿠팡이랑 시스템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티켓몬스터는 딜이 시작한 시점에서 7에서 10일 정도를 기간으로 해가지고 주차 차수를 나누는데요. 이 차수별로 차수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정산대금을 입금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쿠팡과 비슷하게 주차 정산되는 금액에서 20%만큼 쿠팡은 30%였고요. 티켓몬스터는 20%만큼을 정산보류액으로 빼앗은 주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점이 바로 말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정산금액을 확인해가지고 최종 정산액을 지급했던 쿠팡과는 다르게 티켓몬스터의 경우에는 딜이 끝날 때, 끝난 이후에 한꺼번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딜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짧은 경우면 그나마 괜찮지만 딜이 실제로는 수개월에서 1년이 넘는 경우들도 사실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번 정산금액이 20%씩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꼭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정산보류금액 자체가 총 정산액에서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매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매출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정산이 일어날 텐데요. 심지어 그 정산금액에서 일부를 딜이 끝날 때까지 밀어서 주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할 때도 정산금액만큼도 확인을 해서 미수금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에 통장과 실질적인 매출과의 차이가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소셜커머스의 정산보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